그 개 때문에 포기하려 그랬어요. 나 저기를 갈 수 있구나. 그래 너는 전략으로 해. 나는 손기술로 할게. 누가 이기나 보자. 엄마는 다 좋아하실 거다. 맞아요. 우리 아들이 하는 모든 걸 다 좋아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레이지니입니다. 지난번에 함께 인터뷰를 했던 파란만장한 참 귀한 나무님을 다시 만나서 두 번째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아마 우리가 한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직 할 말 많은데 라는 느낌이 있어서 추가 인터뷰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그래서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번에 펀딩 중인 지우개 레슬링 제작 과정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아 네. 제작 과정을 쪼개 본다면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단계는 발상 단계가 있을 수 있죠. 좋은 게임 메커니즘이 발견됐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독창성을 좀 많이 추구하는 편이라서 뭔가 재밌는 게 나왔는데 그것이 어떤 테마하고 되게 잘 연결되는 경우 이것까지 한 꿈으로 해서 저는 그걸 발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메커니즘과 잘 어울리는 테마를 딱 연결시켰을 때가 시작이군요. 네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보고 테스트 플레이하는 과정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다가 아 이거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작이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포기를 잠깐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고무 지우개로 만드는 공장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거의 없나요? 네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저 어릴 때 막 전보 주사위 지우개 막 그런 거 되게 많은데 네 다 없었어요. 왜냐면 중국 공장 제조 공장이 다 넘어간 거예요. 가급적이면 한국에서 하는 게 좀 안정적이거든요. 시기 맞추는 것도 딱 정확하고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세금 문제도 좀 쉽고 네 그렇게 되는데 불가피하게 중국 쪽이랑도 좀 알아보게 된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알아봤더니 몇 천 개 수준이 아니에요 지우개는 최소 10만 개당이에요. 최소 10만 개당이에요. 아 진짜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적게 된 거죠. 게임이 10만 개면 지우개 4개 들어간다고 했을 때 2만 5천 개가 팔려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 좋은 게임을 저 10만 개 못 만드니까 네 못 만드니까 네 근데 이제 다이소를 갔는데 국내에서 만든 제조 그리고 제조한 데가 국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 그걸 다이소에서 뭐 예를 들면 어느 지역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다 유베카 그래서 거기를 제가 차를 몰고 찾아가요. 직접 와 네 찾아갔는데 도착을 했더니 좀 후미진대예요. 진돗개가 막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게 그 개 때문에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저기를 갈 수가 없구나. 개가 방이야. 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이게 어떤 개냐면 여기 침 흘리는 개 있잖아요. 아 진짜요? 네. 훈련 받지 않은 갠까? 아 그래서 아 어떡하지 그래서 전화를 딱 다시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어떻게 돌아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래서 돌아서 갔더니 아 정말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와 정말 할아버지 어떻게 알고 오셨냐 그래서 이렇게 왔다 했더니 아 그러냐 제가 이제 게임을 만들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 뭐 이거를 이제 더 진행할 힘도 없고 물려주려고 해도 뭐 물려줄 수도 없고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받을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그냥 처분하려고 한다 공장을 네 그래서 언제 그만두십니까? 이렇게 오랫다니 아 2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작년 작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이 있었는데 다 스톱을 해놓고 이제 이 작업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급하게 네 급하게 이제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우개 레슬링을 또 좋아했고 그리고 요거를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저 밑에 오는 후손이나 후손이라고 또 있었는데 그 뭐라 하지? 후손님들하고 다음 세대? 네 다음 세대를 위한 패드 게임 네 컴퓨터 게임의 세대들을 하고 네 요런 걸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좋은 좀 지금 저한테 추억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불갈된 상황이라서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건 제가 보기에는 프로토와 테스트 단계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게임 규칙을 새로운 규칙을 넣어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막 계속 그걸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우개 레슬링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일단 지우개 레슬링은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덱스터리티잖아요 덱스트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덱스트리 만 좋아해요 아 근데 우리 보드게임의 또 아주 정반대 파트 중에 되게 셈이 좀 빠르시고 전략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세력 간에 싸움을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전략 그래 너는 전략으로 해 나는 손기술로 할게 응 누가 이기나 보자 응 근데 그렇게 사실 두 개의 유형이 서로 섞인 게임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거의 드물거든요 해보고 싶었어요 실은 난 덱스터를 할게 너는 좋아 셈을 해봐 그러면 여기다가 결국엔 전략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 전략을 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색하지 않게 녹여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레슬링이 있고 레슬링 안에 기술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왜냐면 다른 것들은 어떤 기술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이놈의 그 프로레슬링은 기술 필살기라고 하는 그 기술이 되게 중요한 덕목이에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포즈를 취하면 막 익숙한듯이 관중들이 그거에 대한 같이 환호를 해주고 그리고 옷을 꽉 찢고 이런 게 어떤 그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과 레슬링이나 테마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하고 잘 막 매칭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덱스터리티 손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임을 전화 선호하는 사람과 두뇌 싸움을 선호하는 사람 사이에 배틀을 보고 싶다 그 두 요소가 다 들어가서 그게 아쉬운 점은 덱스터리티 한 사람은 전략적인 요소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걸 꺼려하지 않아요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 덱스터리가 들어가면 순간 꺼려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자기 통제감에서 벗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전략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유혹하는 걸 하려면 그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면 연실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 곧장 결과가 나오는 기술을 가져올 때 그 기술이 패시브가 아니라 일회용 기술도 있으면 좋죠 왜 우리 덱빌리딩 할 때도 네 번개마커 한 번에 네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있잖아요 구입하자마자 계속 되게 있는 게 아니라 대신 강하고 대신 강하죠 대신 1회용 아 그러네요 그렇게 따지니까 기술들 좀 더 추가를 해야겠네 아 그 생각은 못 해봤네 그쵸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도 있으면 괜찮겠는데요 참고하세요 네 그 규칙을 넣고 빼잖아요 계속 테스트하면서 네 어 지금 지우개 레슬링이 거쳐온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뭘 넣어봤고 네 뭘 빼봤고 몇 가지 되는데 처음에는 이 자기가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따로 있었어요 카드 플레이도 좀 해서 예를 해서 이제 완벽하게 한 선수를 만들고 이제 그 선수를 갖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켓몬스터에서 보면 이제 잡아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상대하고 대전하는 것처럼 음 그런 식의 게임으로 처음엔 구상을 했었는데 어 조금 거추장스럽다고 판단이 됐어요 음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느라고 음 원래 이제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막 나오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게임 볼륨이 좀 커지죠 네 많아지고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가지를 또 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집어넣고 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했던 기억이 좋겠네요 음 그걸 쳐버렸군요 네 쳐버렸죠 약간 그 흔적 남은게 초보자 규칙 네 초보자 규칙 좀 아깝아서 완전 버리긴 아깝죠 네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살짝 이렇게 했던 거죠 뭘 남길까를 정할 때 네 어떻게 고민하고 남기셨나요 그 당시에 어 흐름이요 흐름 예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흐름이 어떤 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생각은 아니고 이제 제작 쪽에 이제 경험이 많으신 네 게임 작가님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게임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어떤 이제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흐름이 어떤 게임들은 자꾸 멈치는 게 있어요 턱턱턱 거기 이제 사람의 즐거움이라는 거 그니까 쓱 고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자꾸 끊어지면 이게 이게 재미없다고 사람이 느끼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끊어진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면밀히 찾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게임을 하는 도중에 여기서 지금 끊어지는 부분이 어딘가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이제 쳐내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만화 예를 들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눈을 감아요 뭐 20초 30초? 이렇게 말없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럼 그건 퍼스키 게임의 흐름이 완전 끊긴 거예요 이 부분은 재미없을지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 이를테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은데 그렇게 흐름이 끊기는 신호가 뭐가 있을까요? 하다가 싸한 느낌들도 있거든요 그니까 재미없는 그 약간 텀이 있어요 침묵의 타임이 있거든요 그 침묵의 타임을 빨리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핸즈캣 예를 줘 볼게요 핸즈캣 같은 경우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냐면 공을 딱 슛을 해요 네 근데 컨트롤이 안 돼서 저기 먼 일이 간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그게 그게 그럼 공주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흐름을 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물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 사람들한테 네 물어보고 뭐라고 물어보나요 게임 좀 어색했던 부분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아 어색했던 부분 뭐냐면 절대 저는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뭐가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툭 얘기해요 혹시 게임 중에 좀 어색한 부분은 없니? 이걸 잘 물어봐야 돼요 앙케이트 조사 통계 조사 할 때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잖아요 질문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디 좀 어색한 부분 없어? 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아 어색한 부분이 없냐 그 다음에 일단 편안하게 만들죠 다음 상대방을? 편안하게 왜냐하면 단점을 얘기할 수 있게끔 아 그거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단점을 못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제 게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사실 레이지님하고 저하고 약간 친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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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한테 어 테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곰잼님 같은 경우도 그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없는데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게임이 안 좋으면 영상 안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고맙죠 네 그래서 아 좋다고 그래서 되게 불안한 마음에 했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되게 어 좋은 리뷰어라고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제가 갖게 됐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피드백을 잘 받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아 그쵸 왜냐면 자기는 무조건 좋거든 자기가 내가 보면 몰라 네 모르고 몰라 네 이번에 그러면 규칙을 넣고 빼면서 네 빼기 아쉬웠던 규칙이 있어요 빼면서 너무 아 이건 너무 아까운데 아 이제 기술 중에 기술? 기술 중에 어떤 기술이 있었나요 지우개를 튕기다 보면 이게 빠딱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모서리가 딱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 요걸 어떻게 게임으로 어떤 게임 내부에 좀 승강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딱 올라가서 이상한 상황이 그때 웃음도 빡 터지고 근데 그거를 게임에 이제 녹여서 넣으려고 하니까 자꾸 게임이 충돌되는 거예요 충돌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흐름에 자꾸 흐름에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튀기기도 좀 애매하고 그 이후에 약사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쏙 세우는 거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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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 말썬 방식이에요 예 그렇게 이상한 방식들이 자꾸 생겨서 게임이 약간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쳐냈는데 아 아 그거 있었다 뭐 있었냐면 네 여기에 진짜 넣고 싶었는데 뺐던 게 뭐냐면 네 의자 있었어요 의자 의자 네 뭐 도구로써 네 그래서 이렇게 지우개를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의자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의자 핀팅 네 그럼 어떡하나요 그래서 걔는 사람 몸에 올려놓고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팅 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박스 보면 의자가 하나 날라가거든요 맞아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 했었던 거죠 아 그거 재밌겠다 네 그건 뺀 이유가 뭔가요 그것도 격가지죠 게임에 난입한 상황이라서 게임의 흐름때문에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네요 그 뭔가 그 자체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데 전체 흐름에서 흐름에서 안 맞는 거 흐름에서 흐름이 쭉 가다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게임이든 영상이든 어떤 작품이든 기본적으로 덜어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덜어내는 법을 배우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그쵸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되니까 계속 내려놔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내려낼 때 자기한테 합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제작비를 줄인다 난 제작비를 줄인 것 뿐이야 이건 난 현명한 짓을 한 거야 아 이렇게 해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괜찮은데? 저는 좀 게임 제작의 노하우 같은 걸 좀 알고 싶었어요 텀블벅 같은 게 생기면서 네 개인 제작이 늘어났어요 국내에서도 근데 어 너무 안타까운 게임이 많은 거예요 게임성에서 아 게임성에서요 이거는 사실 아 내가 테스트 한 번만 하면 이런 게임 안 만들 텐데 라는 느낌이 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그런 얘기든 이제 제 생각도 있고 뭐 다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게임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게임을 많이 많이 해보잖아요 그럼 많이 해볼수록 점점 사람이 겸손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제 게임할 때 극을 막 뒤져본다고 샅샅이 뒤진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제가 만든 게 분명히 어떤 선구자님들이 응 해놓은 시스템의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실패했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단 뭔가 만들어 놓고 일단 저 자세로 들어가는 거죠 응 저 자세로 들어가고 막 뒤져보고 막 이렇게 하는 조심스러운 게 있는 거 왜냐면 게임을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게임을 정말 많이 안 해보면 그러면 이제 저도 초창기 때 게임 많이 안 해봤을 때는 하는 게임마다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네 이건 대박이야 그리고 또 계속 대박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엔 모든 게임이 재밌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점점 그 대박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죠 왜냐면 전에 이거 해봤던 거예요 이건 해봤던 거고 이것도 해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든 게임도 분명히 어딘가 존재했던 거고 누군가한테 감동이 한 번 지나갔던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해지는 거죠 동감해요 그게 보통 한두 게임을 해보고 나서 내가 했던 게임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뭔가 좀 바꿔서 해봐요 보통 약간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좀 테스트를 하면 좋겠는데 네 테스트를 많이 안 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테스트를 하더라도 이제 그 옛날에 텀버셀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제발 엄마한테 테스트 플레이하지 마라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맞아요 엄마는 다 좋아하실 거다 맞아요 우리 아들이 하는 모든 걸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인한테 테스트 플레이하는 게 사실 안 좋죠 진짜 안 좋아요 그게 특히 어떤 게임을 만들면 게임이 자신이 재밌게 노는 친구들과 할 게임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들과는 무슨 게임을 하든 재밌거든요 서로 다 아니까 가위바위보이도 재밌어요 그렇죠 네 근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면 게임만 가지고 즐길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약간 왜냐면 그것 때문에 텀벌벅이라 펀딩하는 개인 제작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약간 그래도 나름 자기 방식으로 게임을 오랫동안 만드셨으니까 처음 게임 만든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거 뭘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였어요 그러시구나 네 이 제작 과정 중에서 실수를 제일 많이 했던 단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실수는 많이 하냐면요 또 다른 레이치 아름다운 이렇게 다음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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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다음번에